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많이! 됐어! 힛도XX야! 역시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시키는 저렴하네! 대박! 자, 우리 쇼야 산다. 1라운드 스카치 게임이 끝났는데 1라운드는 우리 쇼박스 팀이 117대 117팀 115로 2점 차로 승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초밭빙의 대결이라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2라운드는 팀별 개인전 점수 합산이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쿠찌형이 얼마나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하느냐 그리고 처음 경기를 한다는 루시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내주느냐 이게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루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루시 루키 아, 그렇죠. 루키가 되느냐 슈퍼루키죠. 슈퍼루키 슈퍼루키가 될 수 있는 저렴의 찬스입니다. 우리 쇼박스 팀은 네. 고루 지금 다들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네. 운이 좀 따라줘서 네. 더블이나 터키가 좀 나아준다면 그 라운드에 대한 부담감이 또 더 크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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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을 이렇게 우리 여기서 세게 해드린다면 아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쇼박스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쇼박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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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의 정신력을 보여줘! 보여줘! 화이팅! 어후쿠! 어후쿠! 화이팅! 어후쿠! 화이팅! 어후쿠! 어후쿠! 화이팅! 이게 어차피 우승은 쿠찌다라고 돼야 되는데 공 놓자마자 어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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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후쿠! 어후쿠! 화이팅! 어후쿠! 어후쿠! 화이팅! 이게 어차피 우승은 쿠찌다라고 돼야 되는데 공 놓자마자 어후쿠! 이거 계속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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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혜인이 몇 번 욕을 하는지도 또 반려한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프로님은 어떤 팀이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응원이 되나요? 어, 저번에 첫 번째 대결을 쿠찌형이랑 혜인씨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쿠찌 팀이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스카치 경기에서는 외로? 오, 완전 단전의 드라마를 쓰셨어 맞아요 맞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숏박스를 응원하신다? 그래서 쿠찌 팀을 응원하신다고요?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나가 계실래요, 잠시? 자, 우리도 응원을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의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니 좋아요 너무 상큼하다 아니 코찌형까지 상큼해 보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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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었어 네, 좀 상대가 되네요 네 네 첫 번째 스카치 경기를 보시면 알았겠지만 저희가 두 번째 라운드에도 반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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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2라운드 팀별 개인전 점수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양 팀에게 모두 1분간의 작전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약간 필요하죠? 아, 진짜요? 저는 최대한 뚝도랑으로 안 빠지게 그렇죠, 가운데로만 보낸다 네네네 가운데만 가면 네 목표 한 80점만 나오면 우리가 선방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스트리크입니다 그 다음 거로 넘어가는데 스트라이크를 쳐버리면 그 다음 점수가 몇 배가 되는 거지? 네 두 배일 거야 두 배 두 배일 거야 아마 팀워크 지금 작전을 한다고 해서 무슨 뭐가 달라지나 네 네 자, 다들 떠드셨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먼저 1라운드를 승리한 쇼박스 팀이 선제 공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저희는 그 스카치라운드와 똑같이 정했습니다 네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초구를 조진세 선수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세 파이팅! 자, 좋아요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저 공을 이제 닦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대내야 됩니다 그래, 힘 빼자 힘 빼자 힘 빼고 손목에 힘 주자, 힘 주자 코찌형처럼 자, 힘 빼고 손목에만 손목에만 하고 자세 낮추고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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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좋았는데 너무 두껍게 들어갔어요 아, 1번 핀에 너무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아, 라인은 좋았는데 그죠? 아니요, 얇게, 얇게 들어간 거죠 얇게 들어갔어요? 아, 나는 그 정도 들어간 것도 두껍거든요 요만큼 들어가도 네? 나 힘 빼고 나 힘 빼야 돼요 오 가네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게 너무 왼쪽으로 치우셨어요 지금 저럴 때 출발 자체를 왼쪽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똑같이 하라고 몇 번을 말하냐 다행이다 아유 너무 갱싱이 그냥 나오는데요? 저기 코치 팀은 예상대로 루시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자, 루시 완전 다른데 정신적으로 좀 체력적인 이상이 안 하셔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아니, 하지만 잘 잘 나쁘지 않아요 다 타요, 다 타요 네, 이것도 또 처음처럼 잘 투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출발하고 있네요 여성분 여성님 자, 사실 조금 왼쪽으로 마지막에 스피니 좀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초보자인데 왜 내가 스피니 먹지?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오, 좋아요 자, 좋은데 좋은데 괜찮은데요? 오, 다 넣을 것 같아요 오, 다 넣을 것 같아요 약간의 파워만 있었다면 초피아 사이좋을 텐데요 마지막에 핀이 돌다가 말았어요 파워가 없어서 하지만 엄청난 실력입니다 네 출발 좋습니다 네 출발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좋아요 너무 좋다 어, 좀 치웠어 오오 그래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출발점이 조금 오른쪽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와아 와아 이, 1번 핀의 왼쪽을 공략을 해야지만 핀이 긁으러 가는데 지금은 만약에 공이 좀 더 가벼운 공이었으면 틍겨서 나가서 될 수 있는데 틍겨서 나가서 될 수 있는데 공이 무거웠어 낸은이, 오늘 라인 좋아요, 라인 좋아요 훅 오오오 잘했습니다 그래 역시 해인입니다 엄지윤 선수 그냥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지은아 너무 좋다 쭉쭉 뻗어갑니다 와아 파워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에이스 등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을 조금 더 힘을 빼고 지금 좀 던졌거든요 보여주면 좋겠지요? 너무 살살했는데 아 돌아라, 돌아라 너무 살살 던지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구찌 형 화이팅 아... 안타까웠습니다 구찌 형 화이팅 오, 화이팅! 구찌 형 화이팅! 오오오! 스트라이크 여지없이 스트라이크를 아, 구찌 형 여기에서 똥물 끼얹지네요 분명히 이렇게 높네요 이야, 구찌 형 자, 이렇게 되면은 조진세가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스트라이크를 보면은 그래, 니네가 했냐?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시전해줘야 돼요 자, 힘 빼고 손목에만 힘 주고 손등에 힘 줘 지금 조종하시는 건가? 아... реш words AI... 그렇지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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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좋아! 좋아!!!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거야! 뿜!!! 그렇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허수아비드라! 허수아비드라! 그렇지! 눈에는 눈, 눈에는 니!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 너나이가 스트라이크 했어? 룰위드 할 수 있어 다시 보여줘야죠 룰씨 상대 팀이 스트라이크를 하면 자연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치예요 힘이 반짝 들어가죠? 힘이 바짝 들어갔어요 제 기싸움이 장난 아니죠 처음 사람 잘 잘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역시 아니에요 힘이 바짝 들어가게 시전됐죠? 괜찮아요 앞에 뭐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스페어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핀 카운트랑 상관없으세요 빵쯤인데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와라붐 팬들이 안티로 돌아섰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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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 좋아! 괜찮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7핀 해결했어요 힘, 원, 후 자 들어갑니다 조종하시나요?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야 돼요 아하 그래도 안틴 그래도 이게 공이 튕기면서 강하게 번지니까 자 이게 마지막 휘니쉬를 할 때 왼쪽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손목에 끝까지 힘을 주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냥 지나간다 네 이건 뭐 원격 레슨도 아니고 현장 레슨이네요 네 그럼요 네 뒤지기 싫으면 부드럽게 뒤지기 싫으면 부드럽게 하랍니다 와 잘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아 아 나이스요 나이스요 괜찮아 괜찮아 아 아쉽지만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그 패턴 아주 좋았습니다 부담감을 다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오 좋아 오오오오오 스핀이 아 스핀 양이 훨씬 부족해요 스핀 양이 부족합니다 스핀 양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스핀 양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손목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좀 터핑을 더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인 리듬이 좀 빨라요 천천히 가져가면서 자기 스윙만 해준다면 리듬이 좀 빠르다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네 리듬이 빨라요 리듬이 빨라요 지금 혜이님이 지금 속으로 얘기했죠 말이 쉽지 네가 해봐라 라고 근데 혜이님은 굉장히 똑똑해서 그걸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 나이스 야 스핀 좋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바로 받아먹는 혜이님입니다 역시 저력이 있어요 개님으로 받네요 네 역시 역시는 역시 경주 파이팅 경주 파이팅 아 그렇지 경주 파이팅 확실히 원포인트 레슨을 잘 받아 야 너 천천히 해 다시 가고 자 여기에서 머릿속으로 하고 지금 손목이 꺾여있잖아요 꺾여있잖아요 그래 손목을 바로잡고 네 조종 나갑니다 천천히 좋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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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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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라고 그랬어 손목이 꺾여있었잖아 손목을 바로잡고 해야 돼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면 되냐 잘하고 있어 여호수아미들아 그래 그거야 저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후배들 잘하고 있어서 충분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쿠찌형이지만 긴장이 될 수 밖에 없죠 오랜만에 똥창 한번 쿠찌형은 자기의 길만 갑니다 마이 웨이 쿠찌형 쿠찌웨이 와우 이건 안 됐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던져진 포인트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왔죠 근데 지금 아직 초반인데 이건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부호 진짜 박빙입니다 여기에서 터키를 기록해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스페어가 쉽지가 않아요 두 핀 처리할 것 같습니다 두 핀 모두 스페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핀 두 핀 봅니다 두 핀 나이스 거봐요 두 핀이에요 두 핀 두 핀 두 핀 이리와 쿠찌 팀 한번 구호 외칠까요? 네 아쿠아쿠아쿠아쿠아쿠아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역시 워투 스트라이크였지만 그려도 똑같거든요 사실 더블은 더블이에요 더블이에요 굿씨 굿씨는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 나이스 미래가 창창합니다 괜찮은데요? 굿 굿 굿 잘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열 핀 다 세워져있다 네 좋아 그렇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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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루씨가 또 사고치나요? 루씨 너무 잘했어요 우리 딸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우리 처음 친다고 했는데 저희 이 정도면 볼링 신동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처음 치는 사람이 저런 스페어 처리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 아닙니까? 자 힘 빼고 아까 항상 초구 때 힘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왔는데 손목의 힘 지금 손목이 그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기 언제 시작하게 하실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코인 넣었어요 자 이제 들어간다 30기를 향한 19기에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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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페어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제발 제발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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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해 나의 사랑스러운 후배들아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지 아까는 막 윽박 지르시더니 갑자기 사랑하는 후배들이 됐어요 자 자 혜인 우리 혜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혜인 나이스 나이스 혜인 코스 좋아요 잘했어요 제가 아까 연습할 때도 우리 혜인씨에게 좀 코치를 해줬는데 조금 더 투구가 왼쪽으로 한 5cm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저거는 지금 1번, 2번, 4번 스페어는 지금 초구 침대에서 두 보드 내지 세 보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오른쪽으로요? 왼쪽으로요?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닐까? 왼쪽으로 이루와 누구 말이 맞나 보자 라인 좋아요 잘 찍 그래 좀 더 어 우리 пятי 우리 뿌려야 산다 마치 프로 선수들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나면 경험이 만땅 쌓일 것 같은데 에에에에 잠깐 뭐 더 뭐 하고 있어 지금 손목 손목을 긁어 기지고 싶어? 손목을аются 주고ати 그렇지. 아 지금 던지려고 해서 그래요.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많이 치면 돼요. 뭐 이번엔 다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우리 쿠찌 형. 쿠찌 형 여기서. 아 안 좋아요 위치. 아니에요. 아 안 좋았어.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아 역시. 긴장되세요. 아 역시 알짤 없는 쿠찌 형입니다. 쿠찌 형이 요즘에 눈만 뜨면 볼링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아 손목이 꺾였어. 와 지금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손목이 꺾였다고. 네. 손목이 꺾였었다고. 아 저 혼자 말해. 손목이 꺾였다고. 손목이 꺾였어? 손목이 보통 다들 초심자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좀 꺾여 있어요. 자 부드럽게. 과연 스페어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대로 골인합니다. 제가 제가 말씀. 골인. 자 이 전에 스페어 처리를 했던. 루시.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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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근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루시. 이야 스페어 처리 이후에. 다시 아웃핀을 쓰러트렸습니다. 아 루시 근데 발레 했나요. 네. 발레 했어요. 아니요. 근데 되게 뮤지컬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의 세리머니. 아.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요. 괜찮아요. 이야.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핀을 봐서 그렇습니다. 아.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어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저렇게 나란히 뭉쳐있는 핀들이 남아있네요. 아 이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스치기만 해도. 이건 뭐 스치기만 해도 중상이에요. 어. 좋았다. 좋아요. 됐다. 좋아. 좋아. 돼. 되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똑같이 일곱 개 쓰러뜨리고 스페어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일곱 개 쓰러뜨리고 스페어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선별Ja. 우리 혜인 선수. 최대한 우프가 없어야 해요. 우리 혜인 선수도 그전 다 스페어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마음 가볍게 평상시전 안 돼요! 다음 팀에 버스가 나왔습니다. 이럴수가 세리머니 이제 조금씩 나오나요? 실신 세리머니까지 나왔습니다. 실신 세리머니. 나 왜 이래. 오늘 혜인이 상대팀이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 멘탈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이런 날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 이제 점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왼쪽에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좋아요. 나 진짜 멘붕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엄지 타이밍이 빨리. 나이스. 좋아. 좋아. 좋다. 괜찮아. 나이스. 엄지윤 선수도 엄지 타이밍이 좀 계속 빠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끝까지 볼을 좀 잡고 있다가 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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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 있어. 다시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자 손목이. 자 천천히 가야 됩니다. 나이스. 됐다. 됐다. 가나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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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제가 뭐 크로우는 아니지만 초심자들 이런 초보자들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손목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꺾이지 않게끔 손목 커팅을 그립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맞습니다. 쿠찌형 더블 이어갈 것 같습니까? 라인이 지금 좋아요. 여기에서 쿠찌형이 더블 안 해주면 거의 뭐 사망샷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막 하지만 우리 쿠찌형은. 쿠찌형의 사망샷 나올 건지. 쿠찌형 믿습니다. 쿠찌형. 야 미쳐 돌아가는 쿠찌형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역시 여기에서 또 중심을 잡아주는. 쿠찌형이에요. 자, 좋아. 나쁘지 않아. 조진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조진쇠. 아,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금. 지금 조진쇠 선수가 볼이 많이 손바닥에 떠 있습니다. 지금 이 손목 자체가 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보라고,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너무 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정확하게 해준 다음에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돼야 돼. 입을 앙 다물고 투구를 하는. 우와. 좋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손목이 아웃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좋았어. 지금 너무 좋아. 집중만 하면 돼. 이번에도 세리머니를 보고 싶네요. 아, 좋아. 좋습니다. 잘 가는데요? 잘 가는데요? 안 돼.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에 스피드가 줄면서 회전이 많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슬아슬. 아슬아슬. 와. 와. 아쉬워요. 와. 라인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를. 진짜 저는 딱 보고 떨어질 것 같아서 못 보겠어서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했거든요. 라인 드라이브를 탔어요.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도 제가 멈추려고 했는데 안 멈추던 게 공에서 손바닥이 너무 떠 있습니다. 이게 손바닥이 커서 그런 건가요? 손바닥으로만 지금 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빅스플릿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두 핀을 잘 처리하는 게 두 핀을 세게 처리해서 튕겨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아, 좋다. 딱 좋다. 아주 좋아요. 자, 현명한 판단입니다. 최선이야, 최선. 안전해요, 안전해요. 나이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금 더 왼쪽에서 두고 가는 게 좋겠다고 2만 번을 얘기하는데 헤인 씨, 너는 지져라 라고 계속. 네, 내려왔어요. 좀 더 갔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원래 탭이 오른쪽으로 놔지는 방향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네. 원래 누구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원래 헤인 씨가 굉장히 자세도 너무너무 좋고 안정된 자세에서 나오는 그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힘을 다 버리는 게. 그렇죠. 좋아요. 이 정도. 아, 조금 더. 조금 모잘랐네요. 조금 모잘랐어요. 아주 좋았는데.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근데 거의 땅이 달라질 거 같은데요? 우와, 이거는 박수도 쳐주기 싫네요. 네. 야, 뒷단 컨트롤의 신이네요. 신이. 거덕. 거덕. 거덕샷의 신입니다. 지훈아, 편하게. 가운데에 핀이 있다고 생각해 그냥. 천천히. 어, 손목이 많이 꼽혔어요. 근데. 받았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열핑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던져야 됩니다. 잘했어, 잘했어. 터키에 도전하는 투지영. 제발. 알 수 있어요. 스크림 빼고 부담을 덜어내세요. 힘든. 오. 와. 와. 요번에 바운드가 좀 너무 멀리 됐어요. 확실히. 아마 가면 스프링이 날 뻔한 상황이었었는데. 와, 큰일 나 봅니다. 이게 욕심이 과해서 너무 공이 빠지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식은 죽 먹기라. 와, 고마워. 세. 와. 그냥 손쉽게. 손쉽게. 부담 없었습니다. 지금 딱 5프레임까지 끝난 상황이거든요. 네. 딱 반이 끝났어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어떻죠? 근데 지금 거의 박빙의 한 13핀 차이거든요, 현재. 네, 네, 네. 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거 봐. 네가 계속 손목이. 내가 말 안 하면 손목이 계속 네가 아웃으로 되어 있다니까. 어? 네. 내가 말 안 하면 계속 아웃 돼 있어. 그거를 내가 계속 얘기해줘야 되냐고. 내가 생각을 딱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네. 언제까지 똥을 닦아주냐. 네. 계속 닦아달래요. 네. 손목에 힘주고. 천천히. 와. 이번에. 왜 이쪽으로 빠지지? 아, 나쁘지 않아. 루시. 아, 루시 너무 잘해주겠습니다. 처음 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럴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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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좋아. 딱 잘못했다. 이게 지금 계속. 칭찬이 공이 됐나요? 지금 가면서 손목이 굉장히 많이 꺾인 상태에서 공이 놓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제가 의도적으로 쇼파스 팀한테 제가 투구를 하기 전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티가 나죠? 네. 오케이. 그럼 제가 이번에 스페어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등 열면 건전지 있는 거 아니죠? 어, 우리. 어, 그렇죠. 좋았어요. 좋았어. 손목에 힘 딱 주고 손 등까지 힘을 주고. 자, 부드럽게 논다라고 생각하고. 자, 지나가고 그렇지. 노는 타이밍. 어, 좋아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아, 참 부드럽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아, 스피냥이. 아, 스피냥이. 괜찮아, 괜찮아. 스피냥이 진짜 오늘 현저하게 줄었네요. 스피냥이 이렇게 현저하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많이 엄지 타이밍도 빠르고요. 스윙이 조금 자신이 없어요. 어, 두 쪽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스피냥이 부족해요. 아, 제가 뭐랬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윤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엄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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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뭔데? 아이, 좋아. 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이런 갯버럭. 제가 얘기하고 있죠. 박수도 쳐주기 싫다고. 갯버럭이라뇨. 그래도 자기에 맞는 스윙으로 지금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윤아 화이팅! 역시 스트라이크에는 스트라이크! 이 스트라이크는요. 소리만 들어도, 굳이 화면 안 보고 소리만 들어도 스트라이크나 느낄 수 있네요. 이건 박수, 박수 쳐주고 싶은 스트라이크죠. 잘했어요. 네. 자, 손목, 손목. 힘 빼고. 좀 더 인으로. 부드럽게. 잘 갑니다. 안 돼, 안 돼.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좋아요? 아니에요. 아이고, 왼쪽으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목입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나이스!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지금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손목이 스핀을 저절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면 어떤 팀이 이길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치킹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좋아. 안타. 됐다. 아, 이거는 문제없어요. 됐어! 문제없어요. 아, 문제없어요. 너무 잘해. 와, 루시. 근데 루시되겠다. 와, 루시 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지 마세요. 루시 가는 거 지금. 아, 대박. 이야, 루시. 아, 루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루시가 루키가 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지금 루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루키입니다. 와. 손목 손목. 부드럽게. 와, 부드럽다. 어우, 좋아요. 아니,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우리 김원훈 선수 마지막에 계속 코킹이 되거든요. 힘을 끝까지 주고 있어야 돼요. 열핀 다 살아있다. 지금 열핀 다 살아있다. 오, 좋다. 좋다. 그리고 또? 아, 너무 잘했는데 운이 안 따라줬어요. 아쉽습니다. 아, 너무 좋았는데 운이 안 따라줬습니다. 아쉽습니다. 혜인. 우리 혜인 투수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혜인. 자신 있는 투구. 네. 그냥 평소대로.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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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평소보다 게임이 잘 안 풀려서 본인이 많이 속상한가봐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다. 와, 역시. 야, 역시. 잘했어요, 잘했어요. 스페어처리를 하고 나서도 예. 아,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행위입니다. 예, 하는대로 해. 천천히, 천천히. 진짜. 급하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아유,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야. 아유, 저거는 뭐라고 제가 코치를 못 하겠네요. 아, 손목, 손목, 손목. 어, 뭐야. 설마. 설마. 가고 있어? 와! 설마. 가고 있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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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여지없이 잘못해 느낌이야? BRV Sahस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진이가 우리 grund기 1등이요. 구찌홈! 오, 포인트가... 씨가 여러분, 가omaak의수님과 와우, 잘할 겁니다. 돌아다! 여지없네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쿠치 형의 스피어는 당연한 일이죠. 조인세 화이팅! 소프트하게. 그렇지. 맞았다. 아, 좋아. 지금도 좀 아웃이야. 괜찮아. 괜찮아. 스피어 해볼게. 스윙 던지는 게 힘이 좀 들어가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이게 의도적으로 더 바깥으로 잡히는데 좀 더 안으로 해야 돼. 코인 뱉어냅니다. 그렇죠. 좀 더, 좀 더. 안 돼. 아!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어려웠어요, 스페어가. 너무 두껍게 지금 장벽이 쌓여져 있었어서 아, 저렇게 있었구나. 어렵게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나도 3개 있는 줄 알았어. 야, 루시. 루시. 이 루키 때문에 지금 이제 후반부거든요. 8, 9, 10 프레임 남았습니다. 정말 스페어 루키입니다, 스페어 루키. 스페어 다음 투구이기 때문에 많이 쳐야 돼요. 최대한 많이. 부담 갖지 말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스페이 있어서 괜찮아요. 스페이 있어서 괜찮아요. 네. 자, 럭키, 럭키. 럭키 5점 추가 점수 들어갑니다. 스페이 있어요, 스페이 있어요, 스페. 스페어, 스페어. 스페어, 스페어. añ아우. perman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근az Sch BCего cámara dj. 아쉬운 defines WamRcha. 스페어, 스페어. prova 자신있게 투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있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찾았어요. 쟤 왜 눈치 없이 안 쓰러지니? 혜인, 너 뒤졌다고 지금 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훨씬 더 투구가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자신감도 생겼고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지금 5번 핀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좋아요, 좋아요. 아, 스피닝.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엄지윤, 지훈아. 화이팅. 그냥 던져. 지훈아, 그냥 던져. 야, 너 공도 좀 닦고 아직 기름이 범벅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던져. 그냥 원래 지금 하던 대로 해주시면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 쫙 갈라준 손하고. 뭐야. 그래요? 바닥에 4끝나 소리가 나거든요. 아, 좋아, 좋아. 나이스! 마지막에 한 핀 던져지면서 8핀.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저리. 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저 당당함. 야, 너 뭐야. 뭐야. 너 왜 그래. 야, 너 뭐냐고. 너 뭐야. 나는 안 찬들려, 그냥. 항상 술 마시고 치는 게 아니라 맨 정수리 치면 이렇게 더 잘 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투자인 코치 형. 어? 아, 좀 너무 2인가? 아니에요, 다시. 와, 스트라이크! 와, 스트라이크! 와, 스트라이크! 진짜 감사합니다. 와,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타이밍에 스트라이크. 스페어 다음으로 스트라이크를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190대죠? 야, 역전이에요, 역전. 와, 진짜 떨린다, 와. 와, 진짜. 자, 지금 제일 중요한 9프레임과 10프레임 두 프레임만 남겨놓고 있어요. 자, 잠시만, 잠시만. 지금 조진세. 조진세. 다시 그립을 잘 잡고. 아웃이니까 조금 더 손목에 힘을 줘야 됩니다. 네, 초반에 더블도 기록했어요. 좋아요. 아, 버터. 아이고. 미친 또라야, 새끼야! 이게,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목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스윙을 왼쪽으로 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10핀 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다시 세게 던지려고 해서 그래. 천천히. 나이스. 좋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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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으로 가야 돼요. 세게 던지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앞에 0이어도 상관없어. 제가 정말 중요한 이 9 프레임에서의 이 스페어. 아, 대단합니다. 진짜 천금 같은 스페어입니다. 자, 손목에 힘 주고. 네, 좋아요. 아! 아! 왜 저게 빠를 수가. 자, 여기 괜찮아요. 어제 세금 같은 거예요. 세금 같은 거. 이럴 수 있어요. 이거에 멘탈 흔들리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방금 조진세 선수도 거터를 했지만 스페어를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돌아와, 돌아와.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으라! 됐어, 됐어.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우리 루시는 본인의 역할을 지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괜찮아요. 가세가 기웁니다. 자. 와, 좋았다. 진짜 괜찮았다. 와.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좀 너무 힘이 들어갔죠, 만약에. 네. 지금도 힘으로 던지려고 뿌렸어요. 부드럽게 스윙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뿌려야 산다니까. 아, 뿌리지 마요. 뿌리면 뒤진다. 아. 자. 손목에 힘주고. 그렇지. 부드럽게. 오, 좋아요. 좋다. 좋아요. 너무 잘했다. 아,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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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는 비슷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운이 안 따라주세요. 자, 우리 혜인 선수. 자신 있게. 어, 좋아요. 좋아요. 자신 있게. 좋다. 코스 좋아. 좋아요. 아, 힘이 없었어요. 자, 이번에 빅 스플릿이기 때문에 왼쪽에 두 핀만 정확하게 처리하는 걸로. 나이스. 좋아요. 아, 스핀 더.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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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요.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이었어요.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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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목 꺾였어요. 아니, 점수가 이전에 스페어, 스페어. 스트라이크하고 스페어로 또 두 번 했거든요. 거침없어요. 왜 이렇게 잘 가냐, 너?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왜 이렇게 잘 가? 공이 가운데로. 야, 프로 선수처럼 교정은 프로입니다. 자, 굳이 왼쪽으로 보내려고 손목 장난 안 해도 잘 갑니다. 잘 갈 겁니다. 손목, 손목, 손목. 와,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설마, 설마. 또 갈 거 같아. 갈 거 같아, 갈 거 같아. 어? 진짜야? 어? 아이고. 아이고. 지금은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가면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시 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쿠찌의. 쿠찌형의. 9프레임 더블 찬스죠. 이번에 제일 중요합니다. 와, 이게 더블이면. 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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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힘을 보여주세요. 부담이 많이 될 텐데요. 쿠찌 짱. 와우. 잘했어. 좋았어. 와우. 와우. 왔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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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봐. 본인이 볼을 던지고 됐어라고 알았어요. 확신을 찼어요. 와우. 대박. 와우. 진짜 대박. 와우. 근데 이거 본인이 하고 알았어. 스트라이크인걸. 더블이야. 자 현재 지금 두 핀 싸움이에요 두 핀 자 지금요 지금 마지막 10 프레임이기 때문에 보너스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아웃 프레임을 왔던 거를 내 손목 상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컨디션은 아주 좋았어요 지금처럼만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좀 빨랐어요 현재 지금 121점 확보했죠 네 자 좋아요 손목에 힘 빼고 손목에 힘 주고 방금 한 투구처럼 해주면 되죠 안돼 아유 좋은데요? 아 이렇게 123점 128점으로 우리 조진세 마무리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루씨 슈퍼루키 루씨 오늘 데뷔전인 거죠? 데뷔전 네 오늘 데뷔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오 좋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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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맞자 그냥 하던대로만 초구라고 생각하고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라 가간다 슈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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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요 갈아요 살짝 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92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너무 잘 처음 치는 사람이 92점이라면 엄청나죠 네 자 손목에 힘 와 좋았어요 어 괜찮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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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교도 조금 왼쪽인데 네 13번 쪽으로 좀 공략이 들어가줘야지 좋은데 아 오히려 반대로 네 어 좋은데 좋은데 한 번 더 치까 한 번 더 치까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운이 없네요 운이 없어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가죠? 저렇게 하기도 힘든데 자 이래서 113점 포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저렇게 가기도 힘든데 지금 쿠찌이 형이 더블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근데 또 1라운드에서 승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는 또 아 혜인아 정신 차려 혜인아 정신 차려 본인의 주문을 혜인아 정신 차려 야 우와 싸우고 싶다 자 혜인이 지금 세핀 세핀 들어갔거든요 야 이렇게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또 10프레임에 엄지윤 선수가 어떻게 칠지 모르니까요 돌아 돌아 잘 잘해 어 어 아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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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디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잘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92점 92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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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것도 좋았어 뭐야 본인의 볼이 있는 건데요 여기는 엄지윤 선수가 에이스인가요? 네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거 굳이 왼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손목만 잘 신경쓰고 그냥 편안하게 투구하면 됩니다 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뭐야 뭐야 간다 간다 아 아 아 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아깝다 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 야 여기서 오프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아 진짜 경기가 코치 화이팅 가자 어 와 터키가 나오나요 여기죠 와 터키가 나오나요 여기죠 이야 이렇게 되면은 와 대박 와 엄청난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합니다 코치 팀이 우승으로 확정이 됐죠 이 한 방으로 아 어떡해 총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다 그렇죠 아직 근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근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심적을 하나씩 가져왔기 때문에 몇 개를 또 처리를 해줄지 현재 216점이에요 네 본인이 혼자 와 와 야 여기에서 터키 뒤에 가터는 여기에서 버터를 아 너무 큰데요 여기에서 버터를 여기에서 버터를 아 야 자 하지만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죠 네 어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네 아 좋네 아 아 역시 최고야 어떡해 자 10점을 더 추가합니다 10점을 더 추가해서 2라운드 경기는요 우리 구찌 팀이 390점 그리고 숏박스 팀이 369점 21점 차이로 2라운드는 우리 구찌 팀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1라운드 때 2점 차로 숏박스가 이기고 있어서 네 지금 최종 스코어는요 19점 차로 우리 구찌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번에 3라운드 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거는 정말 초박빙이고요 네 지금 혜인도 점점점 더 컨텐츠를 차려하고 있고 감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슈퍼루키로 등극한 우리 루씨 영광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엄지윤씨가 네 시윤이 본인한테 웃지도 않아요 정작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우리 허수아비 AI팀 네 제가 이제 컨트롤을 조금 했었는데 컨트롤이 좀 덜 들어가니까 실수들이 좀 어쩌다 나왔는데 네 3라운드 때는 어떤 컨트롤이라고 그걸 얼마나 또 잘 받아먹을지 궁금해집니다 한 번 또 이렇게 리프레쉬 하고 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랑 진세한텐 컨트롤 하셔도 되는데 지윤이는 내버려두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혼자서 잘합니다 예 너무나도 혼리아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와 끝까지 진짜 이거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계속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굉장히 접전을 이뤘거든요 네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혜인씨가 좀 힘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그래 소현씨 뭐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 완전 핫한 게임인데 날씨도 더워져서 저 귀신 잡고 다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신비아파트에 입장을 하면 포획하고 AR 포획을 한 다음에 내 주변에 귀신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점설의 빈엿을 먹이겠다 근데 피하면 안 된다 이무기 귀신 포획했다 오 얘 에스코비래요 귀신을 내가 10명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도 내가 뽑을 수 있어서 도깨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별한 행보봄 전투 시작! 전투 시작! 나 좀 잘하네 이게 좋은 거죠? 이거 근데 이게 뭐야? 너무 예쁘게 잘해 너무 잘하는데? 준이 뒷패들도 난리던데? 진짜 뒤쳐질 수 없습니다 완전 대박 후레아야 산다! 후레아야 산다 지금 고치팀 대 숏박스팀 박빙이의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가 구치팀이 505점 대 숏박스팀이 486점으로 19점 차입니다 이거 프로들의 경기에서도 19점 차이면 굉장히 박빙 아닙니까? 그렇죠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숨막혀요 이 정도면 마지막 3라운드 남겨두고 있는데 충분히 역전 가능한 점수 아닙니까? 한 프레임에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승리팀은 누가 될 것인지 최종 승부를 가리는 3라운드 스코치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승리를 굳히느냐 아니면 역전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승패에 따라서 양 팀의 모두 베네피씨 다른데 네 코치팀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신기의 아파트 고스트헌터 네 16만원어치의 보상을 가져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숏박스에서 말했는지 회사랑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본인이 질 일이 없다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 변함 없습니다 네 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좋아요 그런 정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치킨 50마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 맛있겠다 치킨 50마리를 댓글에서 승패를 맞춰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서 네 치킨 50마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50명 그분들의 자격은 당연히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도 하나씩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니마니 우와 상승하다 더 마니 더 마니 자 좋습니다 우리 엄청난 타이틀이 걸린 우리 뿌려야산다 그 두 번째 경기인 네 코치팀과 숏박스 숏박스와 코치팀의 대결 네 네 그 승패를 반음질 네 마지막 3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 양 팀 모두 어 투구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스카치 대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김프로님의 아주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순번을 정하는 게 좋은지 어 어 어 네 조언을 한번 해 주실까요 투구가 jersey 엄청 안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제가 주장이라면 저는 지윤씨를 일단은 촉으로 내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많이 치는 공략으로 가서 양쪽에서 한 분이 스페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또 쿠치팀의 주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까랑 똑같이 루시가 먼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이쪽에는 안정된 사람이시라고 저쪽에는 루시가 먼저 치라고 그래요? 아 왜냐면 쿠치형이 스페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혜인씨가 스페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는 버리고 우리 김프로님이 조언해준 거를 똥이나 싸라고 할지 아니면 그 조언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기고 있는 쿠치팀 부터 초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19점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쿠치팀의 성공으로 출발합니다 과연 성공은 누굴지 혜인이 나왔어요 혜인의 초구로 들어갑니까? 화이팅! 이거는 전혀 예상을 깬 전략이에요 혜인 거침없습니다 아까 1라운드 때 과감한 승부수로 던졌거든요 거침없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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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거침없이 혜인의 투구가 들어갔는데 역시 전략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쿠치팀이 스페어 처리를 4번 핀 같은 경우는 우리 쿠치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처리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모르죠? 아닙니다 화이팅! 쿠치팀이 이전에도 파이팅! 과연 예능을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가실지 아까 정말 진짜 너무 압박을 스페어를 압박을 못 견딜 것 같은 예상? 그렇죠 그렇죠 이 압박을 못 견뎌어요 야 평소라면 무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던 4번 핀을 이렇게 보내주나요? 아 이게 또 처음부터 너무 이제 승부를 뒤집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야 우리 쿠치 형의 큰 그림 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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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그렇죠 손목에 힘주고 부드럽게 숱박스에서 가장 연장자 아 왜 이래 아 이거 봐요 지금도 세게 던지려고 지금도 세게 던지려고 해가지고 왼쪽으로 공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안타깝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다 처음입니다 스윙 오 아이고 왼쪽으로 아 지금도 피니쉬가 좋지 않으면서 저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죠 마지막 피니쉬가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투구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엄지윤이 너희들 뭐하냐? 라고 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멘탈이 없는 엄지윤이라도 아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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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윤아 할 수 있어 지윤아 진짜 할 수 있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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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이제야 지윤아 와 몸풀기 끝났습니다 이제야 몸이 풀린 혜인입니다 네 혜인을 1번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코치 팀이 이 선수 순서를 굉장히 좋아 좋아 또 왼쪽으로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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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럭키로 지금 피니쉬 잘 뚫어졌어요 손목에 힘주고 그냥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면 네 뭐야 뒤에 또 숨어있었구나 뒤에 8번 핀이 없었다며 저기 너무 아쉽다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됐네요 너무 아쉽게 됐네요 코치 형 스트라이크 가나요 진짜 진짜 재미없는 거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미없는 경기다 너무 나이스 와 이거 스트라이크네 진짜 fta 와 아 여기에서 오프가 나게 생겼네요 이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프가 나게 생겼어요 아무거나 편한 걸로 편한 걸로 굴씨가 여기서 한 핏만 뭐 잡아준다고 해요 이건jointember 빅스플릿이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한 쪽으로 1 핏만 공략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그냥 편안하게 홀인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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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조금만 더 세게 했으면 쟤도 넘어질 수 있었는데요?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기에는 스피드가 조금 약하죠. 정말 공이 부서져라 쳐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또 손목이. 손목이 힘이 엄청 올라가고. 손목이 아웃이에요, 손목이 아웃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손목이 문제거든요. 아, 이것도 제가 고인 넣고 조정해야 되나요? 네, 숙박스가 3라운드에 들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손목, 손목, 손목 꺾였어요. 엄지윤 씨가 어떻게 해줄지 잘 중심을 붙여줄 것 같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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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쿠치의 히어로. 좋다, 좋다. 가라, 가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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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와, 좋았어요, 좋았어요. 2개인가? 그리고 헤인 씨가 아까랑 다르게 지금 좀 텐션이 높아졌죠. 확실히 추구하는데도 다 심각이 있어요. 헤인의 지금 텐션이 업 돼가지고 네. 와, 이거 아무래도 숏박스에게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로 돌아온 것 같고요. 쿠치영, 쿠치영. 쿠치영. 쿠치영의 스페어. 네, 스페어. 여기에서 분위기 전환으로 우리 이거눈이 스트라이크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흉만 빼면 돼요. 네. 부드럽게. 좋다, 그렇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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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잘했어. 아잇.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핀은.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3번 핀. 그래도 비교적 쉬운 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친다면 충분히 스페어 간판. 다음. 세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스윙으로만. 좋아요, 좋아요. 가능하여?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스페어! 좋아, 그거야. 그거라고. 그거라고. 그거야. 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루시. 화이팅. 자, 복세청 샷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저. 아니. 복세청 샷. 그렇죠. 세금 거치나요? 세금 거칩니다. 세금 거쳐요. 자, 좋아요. 좋아요, 세금이에요. 저, 저인 것 같은데. 어? 아, 구찌 형님. 아, 진짜. 잠깐만요. 형님, 형님. 아, 3번, 3번. 아, 구찌 형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치시면 안 돼요. 지금 약간의 순서 가지고. 아니, 구찌 형. 아, 이럴 거면 구찌 형 마음대로 해. 아, 10점 마이너스 해주세요. 아니, 1, 2라운드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혜인 님 볼게요. 누구? 오? 와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라인 괜찮았는데. 네, 괜찮았는데. 약간 두껍게 진입이 됐지만. 자, 천천히, 천천히. 네,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고, 손목. 그렇지. 정신적 지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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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그냥.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에 그립에 힘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자, 2라운드에서도 스페어설이 잘 되기 때문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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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우. 아우. 지금 딱 절반 프레임이 지났는데. 54대 35? 25. 지금 여기서 터키는 나와줘야 돼요. 자. 굿. 좋다. 나이스, 나이라. 아우. 사르트. 이야, 역시 우리 쿠치 팀의 장벽이 이렇게 높나요? 아, 이게 어떻게 해, 이거? 이야. 2라운드 때 정말 선전을 해줬지만. 근데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이 볼링이라는 게. 네. 자, 지금 손목,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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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야. 아우. 그렇지. 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아우. 아우. 아, 조금 더 오른쪽에서 스타트가 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와. 지금 한가운데 1번, 3번 핀 비교적 쉬운 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지윤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갈 것 같은데. 스피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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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만. 와. 와. 그렇죠, 그렇죠. 역시 에이스예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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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잘했어. 가요, 절로. 갑자기 지나쳐 그러세요? 손가락 부러트리자. 그래도 스트라이크와 스페어의 차이지만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1박1 고정 멤버가 된다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세금을, 세금 낼 줄 알았더니. 와. 파이팅. 가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고잉보스랑 비슷했어요. 역전을. 네. 역전의 발판은 이번에 스트라이크 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못되신 게 여기서 읊졸였어요. 두 개 처리.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 아, 왜 이러지 정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인이니까 조금 아웃으로 잡아야 돼. 힘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조금 스타트를 오른쪽에서 해. 스타트. 조진세는 조질 것인가. 인. 아, 인. 아이고. 인 인. 아이고, 아이고. 손목이 계속 바깥으로 가 있다니까. 이야, 이거 큰일이네요. 저도 처음 일라문 때부터 구찌 팀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구찌, 구찌, 구찌. 역시 구찌 팀이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신다고요? 아니요. 이게 너무 확연히지만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아직 A910 3프레임이나 남았어요 그럼요, 이거 몰라요 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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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쿠찌 형이 여기에서 오프가 한번 나와줘야죠 세금 한번 걷자! 좋다! 나이스!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다음에 통과 누구죠? 루시 괜찮아요, 이거 1번, 2번 비교적 쉬운 스페어요, 이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떨지 뭔가요? 아이고, 누가 오나요? 아이고 야, 여기에서 터키해야 된다 여기에서 터키하는 수밖에 없어 부담 갖고, 손목 부담 갖고 손목 아웃이야, 손목 아웃이야 지금 이게 터치하지 말랬잖아요, 지윤님 그쵸? 해야 돼 아, C! 아, C 나왔어요 아, C도 아니고 C까지 나왔습니다 10번 프레임을 노렸다 이거죠 아, 10번 프레임 노렸는데 10번 프레임을 노렸어 이거 스페어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거 스페어해야 돼요, 이거 스페어해야 돼요 오! 좋아요! 와! 좋아요! 아쉽습니다! 원래 이런 구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갑니다 가라, 가라 도나요, 도나요, 도나요 아, 스페이 안 먹었나? 아, 트라잉 없어요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안 씹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쿠찌 형이 스페어를 못 하고 스페어를 못 하고 왜 못 하실 거라 하죠? 쇼박스에서 스페어, 스페어 하면 잡힐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쿠찌 형이 세금 샷! 나이스, 스페어 샷! 오! 아, 맞습니다 아, 코스는 비슷했어요 잘 쳤는데 7번 핀이 처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볼링이라는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펫볼만 하다 자, 신발 벗기 전까지 몰라요 그렇죠 야, 이렇게 오버하지 말고 자, 컴다운 자, 부드럽게 스윙 핀 빼고 와, 좋았어요 안돼 아니요, 좋았어야 돼 아니요, 좋았어야 돼 좋아 그거거든 자, 이번 스트라이크는 진짜 꼭 쳐줘야 될지 우와 다시 한 번 극장 하나요 극장 샷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10프레임입니다 마지막 10프레임에 루시가 루시가 출전했습니다 샷! 와, 좋아요, 좋아요 그리 concrete 루시의 세금 성실낯세 종일 나frist 진짜 몰라 성실낯세의 주인공 루시가 됐습니다 혜인이나 혜임이 구찉 님이 아닌 게 어디야 그래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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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거터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모릅니다 자, 일단 혜인 선수는 여기에서 무조건 스페어를 해야 된 상황이고요 혹시 스페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거터가 나온다면 몰라요 승부는 정말 모릅니다 자 화이팅! 좋아요 x3 우와! 8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107점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자 자 자 자 자 자 정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두지 마. 손목, 손목. 손목도 안으로 해야 돼. 손목에 힘 줘. 있는 거 다 줘, 다 줘. 아우, 저거 봐. 아우,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미안.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괜찮아. 자, 이번에 무조건 스페어 가야 됩니다. 그냥 믿을게. 근데 스페어를 굉장히 잘 해왔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너 그 소리 하지 마. 무섭습니다. 오, 좋아요. 어떻게 저러냐. 자, 이렇게 되면 승부는 낫죠. 그러네요. 자, 프로야에서 한다. 그 두 번째 매치였던 코치 팀 대 쇼박스 팀. 이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라운드는요. 우리 구찌 팀이 115점, 쇼박스 팀이 117점으로 2점 리드를 가져갔고요. 자, 2라운드 개인전이었죠. 자, 우리 구찌 팀이 390점, 쇼박스 팀이 369점으로 21점을 리드해서 최종 스코어는 19점 리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패를 반울 3라운드. 구찌 팀 107점, 쇼박스 팀 89점. 이렇게 해서 전체 점수 612 대 575로 37점 차로 구찌 팀의 승리입니다. 1라운드만 하고 집에 갔었어야 돼요, 지금. 저 이제 아싸.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전을 했지만 아쉽게도 팀, 쇼박스 팀.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페인은 저희 둘이 생각보다 너무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지윤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비등비등한 결과를 조금 왜 이렇게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1라운드 너네 둘 때문에 다 조졌어요. 처음 그 개인전 들어가기 전에 지윤이한테 너 80점만 쳐. 남아주는 우리 알아서 할게. 근데 지윤이가 133점을 쳐버려가지고.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그 어떻게 그 볼링 술 안 마시고 쳐보니까 훨씬 더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재밌어요. 물론 많은 것들을 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볼링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욱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오늘 어찌 됐건 너무 잘하셨고 우리 에이스 우리 치윤 씨 한마디 하시죠.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 나면 가끔 셋이 이렇게 치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다음엔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연습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코치 팀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유저분들에게 16만 원 상당의 부상을 정말 다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뿌려야 산다. 이야, 어찌 됐건 오늘 우승을 또 하셨는데 2연승 됐어요. 2연승. 저는 오늘 2연승에 진짜 수퍼루키가 나타났습니다. 볼링이. 루씨 진짜로 거짓말하고 오늘 처음 치는 거예요? 네, 정말. 잘했어요. 실전은 너무 처음이었어요. 와, 대박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정말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나올까 말까? 걱정.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눈 떠서 확진이라고 그럴까? 아, 아프다고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결과 얻어서. 너무 얻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우도 갖고 가면 엄마, 아빠랑 맛있게 구워 드세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딸 잘 줘서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혜인씨가 컨세션 난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다 찾았어요. 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조금 이제 에너지를 얻고 또 우리 피로님, 김용희 피로님께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옆에서도 구해서 우리 혜인님.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니까 또 쉬고 이렇게. 아우, 세상. 여러분. 그런데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운을 얻고 마지막은 또 에너지 있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경기 때도 놀랐지만 우리 쿠찌 형.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너무 기뻐서 토마스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잘 못 도시던데. 그 정도 돌았으면 제대로 돌았습니다. 쿠찌 형 돌았네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공하시면서 같이 치고 또 이제 혜인이랑 또 계속 치고. 지공하시면서 치고 해서 왜 계속 치고 있죠. 아, 그래요? 눈물이 안 치시나요? 근데 진짜 이 기세라면 제가 볼 때는 3라운드에 어떤 팀과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안 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맞아. 네. 이러다가 쿠찌 형이 프로로 그냥 볼링 선수 해볼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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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도 이거 마스크 쓰실지 궁금하네요. 아, 그래. 쿠찌 형. 우리 이거 프로야 산다 잘 되려면 프로돼. 그래, 우승해. 맞아. 아, 진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선물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우리 프로야 산다의 쿠찌 팀이 또 2연패를 해서 방어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자, 다음에는 어떤 팀이 도전을 해서 우리 쿠찌 팀의 3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프로야 산다는요. 다음 도전팀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시원하게 뿌려드릴 테니까요. 뭐든지 누구든지 도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뿌려야 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더 많이 더 많이!